내 눈엔 너만 보여 너 뒤에 너만 흘려 나 아까 O형도 맞추고 B형도 맞췄어요? 나 두 번 윤석 맞췄어? 다들 봐라? 엄마한테 나 혈액형 맞추는 부분만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달라고 할까? 내가 다 맞추는 모습을 딱 편집해가지고 딱 딱 올리면 시청자분들 다 놀랄 텐데 진짜 나 웬만하면 안 뚫려는데 진짜 아 진짜요? 이거 키퓨가 광고 없이 접속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동안 이심 아 더요? 저 요즘 좀 동안이라는 소리 자주 들어요 근데 반대로 그런 거 같아 스물 한 살 두 살 때는 제가 시청자분들이 막 스물 한 살 때는 막 스물곱이다 스물 여덟이다 막 이래서 나이 들어 보인다 막 이랬는데 진짜 나이가 먹으니까 어려보인다는 말 듣는 거 같아 뭔지 알죠?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은 뭐 노안이란 말 들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저도 어렸을 때 진짜 사람들이 다 스물 일곱 살이라고 뭐 여덟 살이라고 민증 인증했는데 경찰서 가서 지문인식까지 했다니까요 노안이라고 제 나이를 너무 안 믿어주셔가지고는 나 진짜 스물 한 살 때 세상 억울해가지고 진짜 스물 두 살 때도 세상 억울하고 스물 세 살 때도 세상 억울하고 스물 세 살 때도 세상 억울하고 스물 네 살 때는 그냥 그랬어요 오 진짜 스물 한 살 두 살 세 살까지 세상 억울했어 다른 땅도 생각없이 쓸 수 있냐고요? 키표야? 아세요? 거기 키표 끼고 딴 방 거 아시게요? 그렇죠? ㅇㄹ 뭐 이런 지는 ㅇㄹ 그니까 ㅇ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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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답 불필요한 그런..뭐라야되지? 불필요한 말 많이 안해 딱 봐도 B형 남자 불필요한 말들로 인하여 괜히 혼자 솔직함으로 왜..좋아 다른..다른만 음..딴 마귀지 진짜.. 추석 조금뿐라 동영상을 Virtua